교회 소식입니다. 헌당기념홀 제막식이 지난주일 오후 1시에 지하 1층 헌당기념홀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국장 김수호 목사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장로 신철우 장로님의 헌당기념홀 소개 후 제막위원들의 참여로 제막을 진행하였습니다. 제막 이후 담임 목사님의 인사와 기도로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서성전 건축을 위한 다양한 헌금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후 헌당식을 하며 헌당기념 동판을 제작하였는데 당시 작정액으로 기재된 경우도 많았고 헌당 이후 선교관과 교육관 구입 및 건축헌금도 시행하여 실행된 헌금의 재정리가 필요했습니다. 2022년 4월 희년을 앞두고 선교관, 교육관, 우성학원 양수도에 투입되었던 모든 은행 차익금을 완제함으로써 보리떡 헌금을 완결지었고 이에 교회는 희년을 마무리하며 실행된 모든 종류의 헌금을 통합 정리함으로 7,625명의 성도와 기업에 518억 628만원의 헌금액이 기록된 새 헌당기념홀로 아름답게 리모델링하였습니다. 경향의 3대 후원회인 경향선교회와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연합정기총회가 지난주일 오후 1시 20분부터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3대 후원회 회장인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사회와 남성우 장로님의 기도 후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축도로 일부 예배를 드린 후 회무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업 및 계획보고, 예결산보고, 정관계정, 임원개선 등의 순서로 진행한 후 담임 목사님의 기도 및 폐회 선언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2023년도 경상비 결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지난주일 밤 예배 후 제1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장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개회 선언과 권구석 장로님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재정부장 신철우 장로님의 예결산 개요 설명, 회계 이종희 장로님의 결산보고, 감사위원장 남성호 장로님의 감사결과보고, 총무 김관식 장로님의 예산안 및 헌당헌금 결산보고 등 각종 보고를 결의한 후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폐회하였습니다. 2024년도 경향교회 교역자 신년수련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간 여주시에 위치한 썬벨리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사 등 휴식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신년사역을 신년사역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찬조해 주신 교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스트 경향 희년시대를 열어가는 새해에 우리 교회는 한 번 더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 더 3대 후원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며 두 배 더 3대 후원회비를 작정하여 실행하는 한 번 더, 하나 더, 두 배 더 운동을 전개합니다. 교회보 21면을 참조하시어 새해에 받은 비전에 경향인들께서는 힘있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교사 세미나가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 및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교사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SFC 학습세대 입교 시치문답이 오늘 오후 1시에 학습은 지하 2층 제4교육실에서 세대 입교는 지하 2층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장 연합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주일밤 예배는 구역장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우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구역장 찬양대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 연습은 구역장 연합 모임 후 제3성전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2, 33, 34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8시에 제2성전에서 모입니다. 금주 기도회정 특송은 할렐루야 찬양대 입력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초동, 중동, 고등부 별들의 체험 학습이 금주 토요일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및 여의도 한강공원 눈썰매장에서 있겠습니다. 대상 별림들은 오전 8시 40분에 제3교육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에는 상반기 SFC 학습세례 입교식 청장년 학습세례 입교 교육 시작 남여전도회 연합회 월례회 밤에는 집사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등촌교구 김석태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박병년 권사님께서 지난 20일 소천하시어 본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양천교구 윤여용 장례 집사님의 부친이시며 김포교구 윤영화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윤석한 장례 집사님께서 지난 21일 소천하시어 타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방화교구 이준석 집사님의 부인이시며 청년의 이기하, 이기훈 성도님의 모친이신 고 김시숙 집사님께서 지난 25일 소천하시어 본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금주 수요일부터 한 주간 동계 휴가를 가지시겠습니다. 기간 중 주일날 예배 설교는 신승욱 후임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